수료증 상장 같은 건 학과에서 조교나 직원이 임의로 본인들이 내용을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그 안에 양식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젯밤 PD 수첩에서는 조국 장관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 박건식 팀장과 다시 한번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PD 수첩 부재가 장관과 표창장이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문제는 지금까지 기소된 유일한 사안입니다. 동양, 정경심 교수의 기소 사유였는데요. PD 수첩이 그 많은 의혹들, 지금 사모펀드도 있고 표창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논문도 있고 표창장에 주목한 이유가 뭡니까? 최원파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매우 어지럽습니다. 수많은 보도가 있고요. 또 70여 곳 이상의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엄청난 검찰 인력이 투입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저희들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일하게 기소한 게 딱 한 개더라. 그게 바로 표창장 위조 의혹. 다시 말하면 사문서 위조에 관한 것이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수많은 정치적 논쟁 또는 어떤 담로는 배제하고 검찰이 수사한 것만 들여다보자. 이게 저희 프로그램의 발단입니다. 지금 사실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지금 공소장입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셨다는 거고. 최성애 총장이 표창장 위조됐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근거로 든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일련번호였습니다. 총장 표창장은 일련번호 형식이 정해져 있는데 정 교수 딸이 받은 표창장은 그 양식, 형식이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양대 실무자들 얘기가달랐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왜 어이가 없어요? 아니, 사실 그렇게 나간 상장이랑 수료증 너무 많은데. 일련번호도 그렇게 제각각인가요? 제각각이죠. 사실 그 당시에 나갔던 상장, 수료증, 표창장 받은 친구들 거 몇 건만 사실 모아도 일련번호는 기재하지 않아도 사실은 크게 그 당시에는 문제될 게 없었기 때문에 자체 번호로 만들어서 나간 게 많죠. 수료증 상장 같은 것도 학과에서 조교나 직원이 임의로 본인들이 내용을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그 안에 양식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왼쪽 상단에 일련번호가 제 몇 호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냥 제가 정했거든요. 임의로 정해서 항상 나갔었고. 그냥 성함, 성함 순으로 저는 그냥 쭉 나열을 해서 0001번, 0002번 이런 식으로 제가 일련번호를 적어서 나갔거든요. 최 총장 얘기는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나가는 표창장은 딱 정해져 있다. 일련번호 형식이 0000-000 이런 형식인데 딸이 받은 표창장은 그런 형식이 아니었다는 건데 아까 조금 전에 나온 증언을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최 총장이 주장하실 수 있는데 언론은 그것을 검증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수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지만 현장에 내려가서 실제 검증을 한 언론은 잘 없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내려가서 만나 보니까 최 총장께서 주장하신 세 가지 근거, 교육학 박사라는 타이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련번호가. 그 당장에. 내가 정한 것과 다르면 안 된다는데 실제로 내려가서 당시에 졸업생들의 어떤 여러 가지 증서들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수료증, 상장, 다양한 게 있는데 어떤 것은 일련번호가 연도가 있는 게 있고요. 2019 다시 얼마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건 연도가 없이 있는 게 있고 전부 제각각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조교는 자기가 일련번호를 자기가 만들었대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데 최 총장의 주장만이 지금 언론에 보도됐지 다른 목소리는 거의 반영이 안 됐던 것이 좀 아픈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장의 기록을 반드시 하게 되어있다, 이게 또 최 총장의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대장에 꼭 기재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직원들은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 문제는 저희들이 내려와서 확인했더니 대장이 기록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지금 대장 자체가없어요. 대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존을 하게 되어있는데 대장 자체가 없어서 학교 관계자들은 굉장히 권옥적입니다. 지난번에 진상 조사할 때도 그런 거 없어서 아무것도 못 내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진상 조사 단장께서 도망다니다시피 하셨죠. 그러면 실무자들, 또 학교 직원들 얘기하고 최 총장의 주장이 완전히 지금 상반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해 보신 소감은 없습니까? 사실은 이 부분의 추론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많은 교직원들을 만나봤고 당시 조교들 현장에서 실제로 장학 증서라든지 수료증 이런 것을 실무 작업을 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통념으로 봤을 때 또 상식의 선에서 봤을 때 총장께서 다양한 기관이 있지만 기관장들이 실제로 어떤 증서를 만들거나 관여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현실을 잘 몰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신무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익이 이루어지는지. 총장의 자리라는 게 어떠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교육자적인 양심을 걸고 나는 이게 위조됐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역시 추론의 영역입니다만. 어떤 면에서 저희들이 정원을 확보한 게 있는데 녹취가. 거기에서 보면 어떤 정당과 특정 정당과 척을 지게 되면 다음 정권이 바뀌게 되면 학교가 굉장히 위기에 처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말을 하는 최 총장, 최척근의 녹취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기소를 했습니다. 공소장 보면 날인을 했다는 거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날인이라는 게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또 나온 검찰발 보도들을 보면 날인을 한 것이 아니고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 안에서 직인의 파일이 나오고 문서 원본의 어떤 글 문구를 담은 파일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말은 컴퓨터 상으로 위조를 했다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도 조교들이 말이 좀 다릅니다. 이것도 인터뷰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교수님이 컴퓨터를 잘 하세요? 완전 컴백이신데. 컴퓨터 잘 못 만지세요. 포토샵을 스스로 하거나 이럴 수는 없네. 포토샵이요? 그때 컴퓨터 진짜 잘 못 하셔가지고 잘 안되면 항상 저 부르셨거든요. 그 당시에 컴퓨터 안에 포토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었죠, 그런 거. 그런 거를 쓸 일도 없을 뿐더러 그거 깔려면 어떻게 깔아야 되지, 그거? 방송을 보면 컴퓨터로 위조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아요.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도 깔려 있어야 되고 그걸 또 다루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또 굉장히 여러 절차,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이걸 만들 수 있는, 위조를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위조를 할 필요가 정 교수는 없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일단은 공소장 자체는 날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아마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컴퓨터 파일을 여러 가지 활용해서 했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 당시에 이것을 할 수 있는 포토샵이라든지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지 않았다고 조교들이 증언하고요. 그 컴퓨터에는 없었다? 또 전교수 자체는 한글 파일도 잘 못 쓰고 워드를 사용했답니다. MS 워드. 해외에서 공부하다 보니까요. 실제로 컴퓨터에 가까워서 이런 것을 활용할 줄 몰랐다는 증언이고 더 크게는 이분이 다양한 교육기관장 영어센터장, 영재 센터장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위임 전결 규정이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센터장들이 여러 가지 어떤 교육 선발 업무, 교원 선발 업무를 다 전결 업무, 전결권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부수 조항으로서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도 센터장 정결입니다. 그러니까 센터장 정정규 요수가 여러 가지 직함을 갖고 있었으니까. 3개의 직함을. 직접 쉽게 표창장을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 본인 정결권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굳이 위조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을 해야 할 사안이고 검찰에서도 변경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던데요. 검찰은 공소시효 때문에 공소시효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또 반론들은 사문서 위조는 공소시효가 맞지만 사문서 위조 행사, 공무집행 방해나 업무방해는 몇 년이 더 남았다. 사실 그렇게 급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9월 7일날로 여기 날짜가 적힌 것을 기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날짜가 이렇게 9월 7일이면 실제 이걸 만드는 날짜는 훨씬 전이에요. 그러면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셈이에요. 이것도 문제죠. 당일날 어떻게 만듭니까, 이 상장을. 어쨌든 이런 허점이 발견되니까 공소장이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는 동일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동일해야지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이지 동일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공소장 변경을 하면 안 되고 이때는 기소를 철회해야 하는 게 맞다는 게 대법원 판례고요. 비유하자면 이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한식을 시키면 한식이 나와야죠. 한식을 시켰는데 중식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는 일식을 가져오거나 동일성의 원칙이 유지되는 선에서 예를 들면 날짜가 5시인데 4시더라.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 안 할 수 있겠네요. 그건 쟁점이 되겠는데 법조 전문가들은 이것은 공소장 변경 사항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기소를 철회하는 게 맞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리한 기소였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실 수사에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원래 기소를 할 때는 완벽을 기해서 합니다. 재판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 신중으로 해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재판에 넘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9월 5일에 최성애 총장이 조사를 받고 나왔어요. 유일하게 참고인 조사, 단락 한 명 조사하고 9월 6일에 당사자 조사 없이 바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부실 수사이자 정치 개입이라는 의혹을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죠. PD 수첩에서 요새 혐의 사실, 피의사실 보통 우리가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혐의 내용, 피의 내용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검찰에 어떤 과잉어존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검찰 수사는 하나의 의혹이거든요. 사실은 재판에 가서 밝혀지는 겁니다. 사실이라고 했을 때 마치 확정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다는 거죠? 혐의 사실이나 피의사실이라고 하면 마치 이것은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비춰지는데 이것은 의혹 단계에서 재판에서 밝혀질 내용을 검찰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국민들을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혐의 내용, 피의 내용으로 저희는 썼습니다. 언론에서 차츰 이런 용어들 신경 써서 좀 바꿔가는 것도 좋을 일인 것 같습니다. 어제 PD 수첩 못 보신 분들 잠시 후 오후 5시 25분에 하는 재방송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PD 수첩 박관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PD 수첩 박관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PD 수첩 박관 lee 기대umm PD PD